친구들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반개 충전 반개 파워 정직한 용기여 밝은 지혜여 착한 웃음이여 다 내게로 보라 지켜내리라 가시벨에 힘이 빠지고 있다 동심을 다 버리다니 용서해주세요 대장님 네 용서해주세요 아니 그 동심 청소기에도 꿈쩍하지 않는 아이가 있어서 뭐가 너무 놀라 뭐라 그런 아이가 있단 말이냐 네 어떻게 하더라 알아는 뭐든지 다 알아 아무튼 1호는 아주 저처럼 똑똑한 아이가 있는데요 그 동심 청소기로 아무리 말아드려도 꿈쩍도 안 했어요 아무래도 엄청나게 강한 동심을 갖고 있나 봐요 그 아이를 데려와라 강한 동심을 얻어 정직한 용기는 거짓말하는 용기 밝은 지혜는 어둠의 지혜로 착한 웃음은 괴롭히는 웃음으로 다 바꾸리라 네 알겠습니다 잘 잤다 좋은 아침이야 어? 근데 아라는 어디있지? 아라 아침이야 내가 깨워보겠어 쏭쏭 쏭쏭érica 쏭쏭쏭 재밌성 쏭쏭쏭 재밌성 쏭쏭 재밌성 재밌는 토스를 갖고 왔형 쏭쏭쏭쏭cco 쏭쏭쏭 재밌성 쏭쏭쏭쏭 이미쏭 쏭쏭쏭 쏭쏭 쏭쏭 아라! 아라! 아 이래도 아리로만 느껴? 내가 한번 해볼까? 아 배터리가 방전됐네 아라는 반짝반지로 충전을 해줘야 일어난다고 반짝이 충전! 아라 변신! 우주로봇 아라에게 물어봐 아라는 다 알아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와 꿀잠있네? 힘이 팍팍 쏟는거 아라? 아라! 어제 기억나? 아 그럼 생생하게 기억나 아차아차차가 동심청소기로 번개별 친구들의 동심을 싹 빨아들였지 모든 친구들이 쓰러졌어 나만 빼고 아 동심청소기는 정말 대단했어 내 몸에서 뭔가가 쭉 빠져나거더니 허리는 어질어질 다리는 힘이 빠지고 맞아 재밌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 아직까지 어질었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난 평소에도 그런걸 에너지를 많이 쓰면 힘이 쭉 빠지고 깊은 잠에 빠지지 난 너희와 다르다는거 알아? 네가 충전하는 것은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이랑 같아 아 넌 우리와 다르지 않아 아 다른거 있쏭 아라는 정말 세더라 동심청소기에도 꿈쩍하지 않았어 정말 그러네 아라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 그 덕분에 아라가 나에게 연락을 줘서 내가 더 빨리 달려올 수 있었지 고마워 아라 아라 최고! 그래 그런데 혹시 왜 난 꿈쩍도 하지 않았는지 알아? 그건 너의 마음이 아주 튼튼하기 때문이야 동심청소기도 빨아들일 수 없을 만큼 맞아 아라는 마음이 정말 튼튼해 아무래도 오늘은 쉬어야 할 것 같아 가시별 대장과의 결투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거든 가시별이 아주 작아졌으니까 한동안은 힘을 못 쓸 거야 자 너희들도 오늘은 좀 쉬도록 해 그래요 번개맨 쉬자 쉬자 그래 가자 내 마음속에 있는 동심이 정말 강하대 동심청소기에도 꿈쩍 안을 만큼 어린이의 마음을 더 더 더 많이 가지고 싶다 아라 아 참 우리랑 같이 가시별에 갈래? 가시별에는 동심연구소가 있는데 그곳에 세상의 모든 동심을 모으거든 우리 대장님께 말씀드려서 너에게 조금 나눠주라고 할게 정말 세상에 모든 동심이 있다고? 거짓말하기만 해봐라? 거짓말 안해 나 그런거 몰라 아냐 진짜야 알아 가도 될까? 안 돼 가면 안 돼 그래 난 용감한 우주 로봇이니까 동심만 받고 얼른 와야지 좋아 갈게 좋아 가시별로 가자 로켓 자켓 착돌 좋아 아라호 출발 아라는 다 알아 아라 대장님 아라 데려왔어요 여기는 가시별 뾰족뾰족 가시별 아라는 괜찮 아-라 아라는 무섭지 않지 않지 안 아-라 용감하군 아라 너는 정말 강한 동심을 가졌다지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아셨... 우주에도 소문이 다 났나 봐 그 동심을 나에게 줘야겠다 네? 저는 동심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왔는데요 얘들아 동심 청소기 어? 크림, 크림, 크림 어허, 정말 소문대로 쎄구나 그렇다면 내가 직접 동심을 뺏으리라 어? 안 돼요 아라의 마음 속에 있는 강한 동심이여 나에게 오라 부서질 것 같아 어, 안 되는데 여기서 에너지 떨 어지면 안 돼 뭐야 얜 로봇이잖아 로봇은 동심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동심 청소기에 꼼짝 안을 수밖에 아라는 동심이 없다고? 아라는 우주로봇 동심은 없다 강력한 동심 때문에 동심 청소기도 꿈쩍 앉는 줄 알았더니 로봇이라서 동심이 없는 거였어 어쩐지 어서 번개별로 보내라 번개맨이 찾아오면 귀찮아져 나의 힘을 완전히 되찾을 때까지 조심해야 해 네 야 일어나 일어나 아, 아차차 얘 들고 나가야겠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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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무거워 아휴 얜 왜 이렇게 무겁니 얜 왜 이렇게 무겁니 아휴 진짜 힘들어 죽겠네 하나 둘 셋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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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인가 반짝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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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여기에서 자고 있네 이상하다 배터리가 또 없어 정말? 친구들 아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 대체 어딜 갔다 온 거야 어쩔 수 없지 반짝이가 다시 충전을 해줘야겠다 반짝이 충전 됐다 안돼 아라 왜 그래? 아라 여기는 번개별 여기는 번개별이다 여기는 번개별이 맞다 아라는 번개별에 있다 그래 여기는 번개별이라고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다 아라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왜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썼어 아 아 어 그건 비밀이야 아라에게도 비밀이 있어? 그럼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는 거야 쉿 쉿 아라에게 동심이 없다는 건 비밀로 해줘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동심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 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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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